1, 2, 3, 2, 3, 2. 자, 시험. 오늘 사부님이 이렇게 가오는데 좀 이렇게 차가 뚝딱 뚝딱하겠으니까. 그럼 여러분들 실컷 즐겨요. 사부님,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? 알려줬잖아, 샘프를 만들어줬잖아. 오늘 여기로 못 잘 것 같은데요? 나는 안 잔다고.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? 따뜻한 날이 있어, 이 정도면. 충분히 잘 수 있는.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봐. 공장하실 수라도. 신경이 있어. 한 자목 안에 다. 퇴 뽑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. 어?